내가 바로 김용재다! 아 진짜 거름 심하다. 아주 그냥 속 시연하게 올라가네. 진짜 답답했던 마음이 빵 뚫리는 거 같다, 진짜! 아 살 거 같다 진짜. 아 저렇게 18% 19%씩 올라가야지 아주 그냥 형이, 아우. 다음 달 일일이면 이제 내일모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 번 또 개편을 한다는 데 이쪽에 업 smashed 기본 자 laisser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희 VIP형분들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리오프닝. 리오프닝이 뭔지 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것들. 면세점, 그 다음에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러한 종목들도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VIP형분들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추가적으로 추천은 해드리지 않겠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좀 찾아봐야 돼요. 미리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시멘트 종목들 좀 보라 그랬습니다. 단기적으로 시멘트 종목들 좀 보라 그랬어요. 자, 건설주가 먼저 움직였죠? 건설주가 다들 먼저 움직였습니다. 건설주가 움직인 상태에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겁니다.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해하셨죠? 자, 장시 하겠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들어갑니다. 버킷. 버킷 들어가 봅시다. 버킷. 9시 1분. 4685원. 4,685원. 1차 4,825원. 순절가 4,450원. 버킷 하나 들어갔습니다. 세로닉스. 세로닉스. 9시 3분. 세로닉스. 24,500원. 자, 우리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다 수익 실현했죠? 아. 어저께 우리바이오 좀 떨어졌다고. 아이고, 얼마나 나를 그냥 괴롭히던지.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 우바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아니, 손절가 오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목표가 오면 목표가에 팔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떨어졌다고 저한테 찡글찡글 거려서. 저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가 뭐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고.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려요? 아니잖아요. 자, 금일 두 종목 들어갔습니다. 세로닉스하고 버킷스튜디오만 들어갈게요. 자, 버킷스튜디오 기가 막히게 올라갔죠? 좋아. 자, VIP위원님들. 고려시멘트 목표가 달성. VIP위원님들 고려시멘트 목표가 달성.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고려시멘트 급등. 자, VIP위원님들 고려시멘트 각자인지 알아서 하세요. 할 만큼 해드렸습니다. 제가 시멘트 쪽 계속 본다고 그랬죠? VIP위원님들 시멘트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한 3일 갖고 있었나?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일단 저 무료추원 종목 리딩 좀 할게요. 무료추원 종목 댓글 좀 써야 되니까. 자, 세로닉스도 목표가 달성해줬죠? 오늘 두 종목 다 수익 냈습니다. 세로닉스도 26,500원 달성해줬어요. 어제는 8만원, 오늘은 11만원. VIP종목 말고도 단타로 식비봅니다. 감사해요, 용재님.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자, 금일 무료추원 종목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다 수익 냈습니다. 먹고 나온 거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제 세로닉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나왔는데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자, 고려시멘트 VI. 고려시멘트 VI. VIP위원님들 고려시멘트 만족하죠? 만족하죠, VIP위원님들? 만족할 만한 수익 나왔죠? 고려시멘트 잘 먹고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영역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자, 1년에 100만원 받고 리딩하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안 그래요? 제가 뭐 큰 돈 받고 여러분 매매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 8천원 받고 진짜 하고 있는데 자, 역시나 저의 생각은 맞아떨어들었습니다. 고려시멘트가 매수한 뒤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손절가까지 왔었는데 제가 손절하지 말고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고려시멘트 보시게 되면 손절가까지 왔었는데 손절해요? 돼요? 어쩌면 물어보길래 아니요, 하지 맙시다. 어차피 기회비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멘트 쪽들 말고는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쪽들 좀 더 들고 갈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VIP위원님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고려시멘트 잘 먹었죠? 내가 바로 김용재다! 아, 진짜 고려시멘트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올라가네. 아우, 진짜 답답했던 마음이 빵 뚫리는 것 같다, 진짜. 아, 살 것 같다, 진짜. 아, 저렇게 18%, 19%씩 올라가야지. 아우, 그냥 속이 뻥 뚫린다, 아주 그냥 형이. 이야, 월봉 차트가 이렇게 올랐다고. 못 먹어도 거지 이런 거는 잘 잡았으면 진짜 가득하지, 인마. 우리바이오 10% 넘게 상승 나오네. 이게, 자, 여러분들 제가 단타 종목을 드리잖아요. 단타 종목을 드리게 되면 어, 오늘 올라갈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죠. 그죠? 오늘 올라갈 자리에서, 자, 우리바이오도 보세요. 어제 추천 나갔는데 어제는 하락 마감했잖아요. 근데 오늘 10% 가까이 오르잖아요. 원래는 어제 움직여야 될 자리였어요. 근데 어제 움직여야 될 자리인데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날이 있고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럼 오리바이오 어저께 못 올라가니까 오늘 올라갔잖아, 10%. 어제는 어제 올라갈 자리라고 생각하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는 좀 막혀있다가 오늘 치고 올리잖아요. 야, 하루 이틀 차이는 생길 수 있어요. 아마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 용재형 단타 종목은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더라. 내일 안 가면 모레 가더라. 아실 겁니다. 많이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고려시멘트도 우리 VIP한테 드릴 때 오늘 저는 이날 우리가 이날 샀죠, 이날. 이 3월 24일 목요일날 샀을 거예요. 이날 원래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날 회이크 한 번 주고 3일 조정받고 오늘 치고 올려버리잖아요. 요즘 이런다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 회이크가 회이크가 많이 줘요, 종목들마다. 고려시멘트를 지금 들어가야 되냐고요? 참, 안 되죠. 2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걸 왜 삽니까? 이거는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의 영역이지 지금 추경배수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떠나가면 그냥 내 게 아니다고 생각하세요. 꼭 이것만 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살 것들 찾아보면 나오니까. 아시겠죠? 욕심을 버리세요. 괜히 추경배수하지 마세요. VIP 가입문의는 저기 1833-601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오도록 하세요. VIP 회원님들은 현재 보유종목, 단타 보유종목들 제가 메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죠. 매수가, RN종목들은 언제든지 사도 돼요. 아시겠죠? 고려시멘트 조금 빨리 팔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제시해주신 목표가보다 4%도 먹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돈만 벌면 돼. 주식은 수익이 문제가 아니야. 안 까먹기만 하면 돼. 안 까먹기만 하면. 안 까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장은 우리한테 기회를 줘요. 까먹어서가 문제지. 안 까먹기만 하면 돼. 정말로. 내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제가 300%, 400% 가는 종목은 못 집어도 신압으로 신압으로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켜가서 여러분들 계좌 조금이라도 복구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욕심만 부리지 마시면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먹여놓으면 뭐래. 또 개인 매매해가지고 오늘 먹어놓은 거 까먹을 거잖아. 오늘 내가 이렇게 수익 내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개인 매매해서 또 까먹을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벌어놓은 거를 지켜야 돼요. 내가 벌어놓은 거 어디 가서 까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오늘 돈 벌었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컴퓨터 꺼.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컴퓨터 꺼버려 그냥. 볼만큼 벌었으니까. 내일 또 차분한 마음으로 또 매매하면 되는 거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미쳤다고 1년에 100만 원 받고 이거 남지도 않는 거 갖고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봐요. 1년에 100만 원 받고 해주는 이런 증권정보 업체가 어딨나.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기꾼놈의 새끼들. 6시 넘어서 상학가 들어간 종목들 가지고 뭐 그들이 미리 추천했다고 내일 아침에 보라고. 회비 천만 원, 오백만 원, 육백만 원, 칠백만 원 받는 놈들이 천지삐깔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놈의 새끼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놈들이 바글바글하다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따 오늘은 할 거 다 했다. 아 오늘은 할 거 다 했어 진짜. 고려 시멘트 시원하게 제끼었고 VIP 회원분들은 그 다음에 무료는 일반 회원님들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버킷 스튜디오와 새로닉스 들어가서 다 먹고 나왔고 어제 홀딩하고 넘어온 우리바이오 먹었고 오늘은 뭐 이제 제가 딱히 크게 할 게 크게 없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VIP 회원분들은 오늘 스윙 종목 신규로 나갈 거니까 종목 나가게 되면 매매 진행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저 들어갈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아침 8시 30분에 만나요. 갈게요. 안녕